안녕하세요 박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스타워즈 미니 피규어 인데요 이게 정확히는 피규어라기보다 추인껌 그러니까 이게 식품왕구입니다. 시관이라는 걸로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시관이라고 그래서 쇼핑몰 같은데도 보면 시관 코너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반다이에서 만든 거긴 한데 이게 정확히는 원래 껌을 파는 제품이에요 껌을 파는데 껌에 이 피규어들이 딸려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그 반대수도 물론 있긴 한데 명칭이 지금 그래서 추인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가지가 이제 나왔고 얼마전에 이제 이 다음 시리즈가 또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 4가지를 지금 구해가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뭐 이제 긴말은 필요 없겠죠 스타워즈 반다이에서 나온 스타워즈 SD 피규어 세트입니다 한번 칼로 열어보고요 칼로 잘 이게 칼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닙니다 아 이렇게네요 뭐야 아 여기는 완전히 붙어있는 거고 자 뭐 박스는 박스니깐요 이게 근데 랜덤은 아니구요 보시다시피 4개의 캐릭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요다 보면 껌 이게 이제 원래는 주 판매 제품일지도 모르는 주인껌 그렇구요 자 일단 뭐 저희는 피규어가 궁금한 거니까 피규어를 봐야겠죠 어 그래도 이게 요다는 광선거미 형광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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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있네요 형광 클리어 제품 보면 오 포스가 느껴지는 얼굴입니다 조립 해볼까요 조립이랄 것 까진 없을 것 같구요 그냥 상하 자체만 조립해 주고 붙여주고 광선거미 형광색으로 들려주면 이게 이게 베이스 같은데 아 이런 식이네요 이렇게 해서 퀄리티 괜찮은데요 가격이 지금 인터넷에서 7,000원 7,500원 정도거든요 라이센스 비용을 생각하면 괜찮네요 자 이어서 바로 제가 R2D2도 한번 열어보구요 일단 껌 들었구요 이것도 부품이 다 하나하나 비닐봉투에 나눠져 있네요 제가 를 다 메뉴 주세요 냠냠냠 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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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 히儿 Erin 감사합니다. 아, 이건 머리가 돌아가나본데요? 이 방향이 아닌데. 돌아가는구나. 어쩐지. 어쩐지 제 프로모델 시리즈의 얼굴 방향하고 뭔가 좀 다르다 싶었는데, 헤드 부분이 돌아가네요. 네, 그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이것도 SD 모델이니까 좀 원래의 캐릭터를 찌그러뜨려 놓은 그런 형태로. 귀엽네요. 그리고 이 녀석은 머리가 돌아가는. R2D2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다스베이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보면 이 스타워즈 시리즈로 해가지고, BMW였나? 자동차 회사에서 광고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꼬마 애가 다스베이다 옷을 입고서 막 열심히 포스를 써보려고 노력하는 광고가 있는데, 그거 생각나는 모양새네요. R2D2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들어 있네요. 그냥도 잘 서 있는데, 더 확실하게 서 있으라고요. 클리어 베이스가 포함됐네요. 다스베이트도 일단 조립 먼저 해보고요. 아 귀엽네 귀엽네 지금 프라모델도 다스베이더가 와 있는데 조립을 했으면 비교해서도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나름 귀엽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망토도 약간 펄럭이는 느낌이 괜찮네요 그리고 투명한 베이스 마지막 네번째 스톰트로퍼 바깥에서 냉장고 세탁기 판다고 산다고 저희 창문 밖으로 지금 폐가전제품 사는 트럭이 지나가면서 껌이 들어있고요 스톰트로퍼는 지금 보니까 팔다리가 따로 구분되서 포장되어 있지 않고 전신 피규어하고 대신 무기를 들고 있는 손만 따로 하나가 더 분류되서 포장되어 있네요 이렇게 스톰트로퍼 대갈장군 스톰트로퍼네요 이 머리나 지금 프라모델의 머리나 거의 크기가 비슷하겠는데요 몸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나는데 엄청 크네요 머리가 이렇게 해서 스톰트로퍼까지 네 가지 모두 다 개봉해 봤습니다 이것도 페이스를 이게 베이스가 발목인가 본데요 여기는 아 그러네요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모델을 모두 열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쇼핑몰에 남아 있는데도 있고 뭐 품절되어 있는데도 있고 한데 어차피 이 시리즈 말고 또 다음 시리즈 나왔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위트로 한번 네 제가 쪽 앵글을 바꿔봤습니다 이게 좀 더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다 R2D2 다스베이다 그리고 스톰트로퍼 해가지고 네 개의 SD 스타워즈 그 시관제품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뭐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모델이 있으면 따로 하나씩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네 개가 세트니까 세트로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고요 자 지금까지 박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Hawaii 혹시 한번 가게 감사합니다 이